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무효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네, 한샘을 가지고 있고요. 네, 9만 9천원이고요. 네, 비중은 20%예요. 아, 한샘. 한샘 뭐 특별하게 들어가기엔 이유가 있으십니까? 네, 한 2가지 정도로 봤는데요. 네, 네. 주주 환원 정책을 최근에 했어요.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내년부터 공기배당 실시한다고 해서 접근해 봤고 또 하나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. 이게 또 이슈로 돼서 또 주가의 변동이 있을까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. 네. 네, 이 두 가지 때문에 접근하게 됐습니다. 네, 한샘 같은 경우 실적 자체도 좋았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샘하게 되면 오랫동안 예전에는 한샘하게 되면 혼수 물품을 1위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앞서 이야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당 성향을 좀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단기 순위 초과할 때는 배당 성향을 50% 초과 배당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300억 규모의 자사주 지득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좀 잘 버티고 있는, 잘 갈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재무제표 구존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작년도를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작년도에 9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성공시켰는데요.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한 75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본이 한 6천억 정도,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시총이 2조입니다.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작년도에 배장이 1.24%였고요. 그다음에 재작년도에 배당이 한 1.93%, 그러니까 2% 안쪽. 1.5에서 2%의 배당을 적돈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작년보다 현재 주가는 좀 빠져 있습니다. 현재 주가는 좀 빠져 있다는 건 작년 종가 기준,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기준보다는 하락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도 거래일까지는 아마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이 한 10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사실 시장이 녹록치 않은 관점입니다. 분명히 자사조 매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시총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. 한 2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아닙니다.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코스피 200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매도하는 절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은 4%, 5%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. 목표가 10만 4천 원 드리고 오히려 하락하면 또 매수에서 10만 4천 원의 매도하는 여러 번의 트레이딩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10만 4천 원 제시 드리고요.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오히려 하락할 때는 기회가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당률 2%가 넘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물을 수 없다. 목표가 10만 4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, 지금 되게 시장이 불안정한데 혹시 주식이 좀 더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 조금 더 매수를 진입해봐도 될까요? 네, 이 종목은 8만 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 8만 2천 원 언저리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10%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성흥 투자 되십시오.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배당주들은 결국은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. 왜냐하면 배당 투자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.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